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공방 속에 다시 한번 저점을 방어할 수 있을지 움직임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자리는 2,374포인트 선의 저점 등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하죠. 오늘은 HB 투자그룹 소녀로 팀장,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분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 아랍에미레이트와 탄소중립 협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사실 재료의 노출로 이어지면서 밀렸던 섹터들 안에 탄소 배출권 테마가 새롭게 뛰어오르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먼저 이 섹터를 지정해 주신 우리 손여로 팀장님. 첫 번째 프로신데요. 이 종목 지금 테마냐 대세냐 이야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정 이유부터 알려주세요. 우선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시청자분들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됐었는데 생각보다 오후장 넘어서 시장의 약세가 좀 가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매매가 가능하시겠지만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좀 한 템포 늦추면서 좀 매매 임해보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탄소 배출 섹터도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이고요. 우리가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익히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도 뉴스도 오랜만에 나왔고 투자분들 사이에서는 태양광이나 해상풍력만큼 좀 낯이 익지 않기 때문에 어떤 2차전지랑 반도체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해가면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공부를 시켜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좀 생소하니까 좀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테마다 말씀이세요? 신선한? 그렇죠. 일단 실적이 크게 반영되지 않으니까 테마의 일정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탄소 중립?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보셨지 탄소 중립이 정확히 왜 중요하고 왜 좀 투자분들 사이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신세세 에너지도 좀 크게 보면 좀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제 순환이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알려드리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요성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협약 소식이 나왔지만 이 내용은 이슈 라이징에 불과하고 길게 보면 꾸준히 주목해야 될 성장성 있는 쪽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EU 쪽에서 탄소 국경세 소식 도입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좀 다급한 이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가장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앵커닉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에서 EU로부터 올해 10월에 탄소 국경세가 도입이 될 건데 우리나라가 좀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제조 위주로 유지가 되어 있고 우리가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나 철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재료를 만들다 보면 좀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해당 지원 방침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나마 다인 것은 철을 녹일 때는 석탄 대신 수소를 넣으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든다라는 뉴스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상용화가 되어야 되고 이런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 지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심치게 보셔도 될 것 같고 탄소 중립만큼이나 탄소 배출권 관련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탄소 배출권이 매매가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파생 상품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탄소 배출권이 약 70달러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일봉 차트를 보시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70달러 때가 바닥인 것으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한 기대감, 정책 발언이 오랜만에 나왔고 꾸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하시면서 그런 발언이 꾸준하게 나온다고 하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고 탄소 배출권 선물 지수상으로 쌍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설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고 탄소 배출권 가격도 바닥을 잡고 있다. 이 가격이 튀어오르면 관련 종목들도 탄력받을 거다. 이런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성훈 이사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님 어떤가요?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 이미 어느 정도 바닥 짚고 올라가면서 ETF 말씀하신 대로 선물 거래와 관련해서 이 ETF와 관련해 관심 갖는 투자자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쪽 확실히 좀 지속성 있을 모멘텀인가요? ETF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EU의 어떤 최근에 스탠스를 보시게 되면 정말 탄소 배출,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조보다 62%까지 확대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탄소 배출권 가격 역시 100유로 수준까지도 상승을 할 것으로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탄소 배출,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왜 EU가 이렇게 강한 스탠스를 취하는지 그 뒷비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러우 전쟁을 인해서 에너지 다변화,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게 부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설사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서 유럽 내에서 다시 한번 천연가스도 떨어지고 있는데 좀 아니라는 어떤 시각들이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탄소 배출, 탄소 중립을 더 강하게 스탠스를 잡고 갈 테니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확산시켜라 라는 그런 어떤 의도가 현재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 탄소 중립에 관련된 테마 관련 주들도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신재생 섹터, 에너지 다변화에 대한 정책에 대한 관련 주를 계속적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마보다는 그러면 이 흐름은 긴 장기적 관점의 대세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신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우리 손 팀장님께 가볼까요? 팀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친환경 에너지 섹터 지금 신재생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봤을 때 오늘 탄소 배출권만 움직이긴 하지만 기존의 태양광, 풍력 먼저 갔잖아요. 어제는 또 수소까지 하나의 이런 순환매로 보고 이 친환경 섹터 다 같이 묶어서 올해 주도주 될 수 있어요? 우선 우리가 어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이건 저도 이제 꾸준하게 뉴스를 보고 있으면 예전에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과학책을 보면 화석 연료가 고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있고 최근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유가나 석유나 화석 묻혀있는 것들이 발굴이 돼가지고 어떤 발굴 시점이 좀 늦어질 거다. 이런 영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화석 연료가 무한하지 않다는 점을 안다라고 하면 언제든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금도 신재생에너지가 가성비 문제나 정책 문제 이런 것들로 부딪히고 있지만 결국 화석 연료라는 것이 무한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당연히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때문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신재생에너지,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뭐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 그 다음에 오늘 하고 있는 탄소 중립까지 네 가지 이제 2차 전지도 완성셀부터 소부장, 장비, 그 다음에 폐배터리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데 신재생도 먼저 태양광, 해상풍력이 오르고, 그 다음에 수소가 오르고 마지막에 오른 게 탄소 배출권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이 섹터를 나눈 다음에 대장급 종목들을 매수한 다음에 정책 발언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고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신재생 중에서도 태양광이랑 해상풍력 먼저 매매하시고 그 다음에 수소 매매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탄소 중립을 매매하시면서 좀 단기적이면서도 다양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오늘 튀어오르는 탄소 배출권 쪽은 잠깐 시세 반짝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잠깐 잠깐 튀어오르고 뉴스에 파는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거의 다 은봉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면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이 일단 오늘 가긴 가는데 그 안에서도 매매 영역이 가능한지 토픽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더 넓게 신재생을 보는 게 맞는지 토픽을 좀 좁혀주시겠어요? 우선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강조해 주시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매매하기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슈가 태양광이랑 해상풍력 수소만큼 자주 안 나옵니다. 사이클이 돌긴 도는데, 사이클이 돌긴 도는데 탄소 중립을 빼고 다시 태양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종목은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큰 비중보다는 소액 관점을 매매하시는 게 좋고 제가 그나마 좀 실적 나오고 있는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오늘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들을 수급을 찍어봤는데 다 외인과 매도세를 하고 있고 일단 윗고리가 길고 은봉 전환 보합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송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나면서 은봉이 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도 다소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그나마 제가 갖고 온 종목이 그나마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좀 모아갈 수 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은 TKG 휴켐스라는 종목이고요. 태광실업이 남해화학으로부터 인수한 정밀화학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산 관련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한국 바스프나 한화케미칼, OCI 같은 신재생에너지 쟁쟁한 기업들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서 꾸준하게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종목이다. 그게 좀 말씀드리고요. 해당 종목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대장급 종목으로 분류가 된 이유가 매년 온실가스 발생량을 95%씩 줄이고 있어서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관련주 대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리포트를 보시면 원자재 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된 우려 때문에 화학 관련 경기 민감주대 추세가 맥점 잡고 바닥에서 올라온 다음에 단기적인 차익 시험이 나오고 있는데 TKG 휴캠스는 그 안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이 6년째, 2020년 연간 실적도 당연히 향상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6년째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아까 말씀드린 쟁쟁한 기업들로부터 나오는 장기 공급 계약이 무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업종퍼는 10.04이고 현재퍼는 11.24, 12개월 선행퍼는 7.68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배당 수익률도 5%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을 챙겨주는 종목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제일 아쉬운 부분은 오늘 다른 탄소중립 관련 종목들은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나오고 TKG 휴캠스는 매수세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장이 조금 저점을 이탈하면서 외인과 기관도 매도세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매매 전략을 잡아드리지만 분할 매수를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제가 2만 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만 9천 원 정도 잡아드리는데 2만 원부터 1만 9천 원 사이 분할 매수해보시고 목표가는 2만 2천 원을 잡고서 만약에 시장이 바닥을 잡지 못하고 설 연휴까지 좀 쉬면 기술적 반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횡부한다 그러면 설 연휴 이후에 나오는 정부 정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은 무조건적으로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테마보다는 그래도 연속성이 좀 짧긴 해도 실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TKG 휴캠스 토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섹터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두 번째 공개하겠습니다. 호재실탄 두둑하다. 숨고르는 방산주에 이른 봄이 올 수 있을까? 방산주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방산주는 정책 테마로 좀 수혜를 받아가면서 일찍이 좀 들썩였었고요. 오히려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좀 재료 노출로 빠지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요. 오늘 한화 시스템 말고는 사실 방산주가 주인공이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사님 왜 주목하셨는지 선정 배경 들어볼까요? 일단은 최근에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소위 낙폭가대 대형주들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말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현대기아차 그리고 최근에 은행주들마저도 상당히 강한 상승성이 보여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중소용 섹터 중에서 메타버스까지도 돌아가면서 낙폭가대 섹터들은 다 한 번씩 돌아간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 하반기까지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상당히 잘 견주하게 버텼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태조이방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신재생과 방산, 원전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해가 바뀌었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유럽을 넘어서서 이제는 중동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죠. 특히나 방산 섹터 같은 경우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나서서 세이지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모든 섹터 중에서 대통령이 나서서까지 이렇게까지 세이지를 하는 섹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주에 대한 것들 쉽지는 않습니다.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역계인과 맞기 때문에 수주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아이디어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이런 방산주들의 경우에는 수주 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의 상승 흐름이 계단식으로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남들이 보지 않고 주가가 밀릴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에 나서서 모아가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그때 살짝 차이시는 그런 관점에 접근하셔야지 오히려 올라갈 때 추경 매수를 하게 되면 오늘같이 밀릴 때 좀 당황하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투자의 아이디어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히려 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추가로 좀 짧게만 여쭤보면 4분기 실적 이제 열릴 텐데 이렇게 되면 사실 조정받았던 현대로템, LIG 넥스원 오늘 좋은 한화그룹 듀실까지 재평가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재평가로 작년 고점의 영예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분기 영업이익 1천억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살짝 반영을 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수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시장은 아직까지 시장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다음 달에 당장 나오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뒤섞이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발상적 전략, 다시 말해서 주가 밀릴 때 사고 올라가면 파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고요. 실적이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더하기, 성장성 이 두 가지를 겸비한 몇 안 되는 섹터 중의 하나로 방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손 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분기 실적 좋은 섹터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는 어떠냐에 대한 시각으로 올해 주가를 봐야 될 텐데 말씀하신 이런 수주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이들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에 시장은 집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 폴란드 추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 받고 있고 이런 일정에 있어서 추가 모멘텀 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인지 확실하게 말씀드렸겠죠. 왜냐하면 나오지 않았으니까.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추가적인 계약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슨이 가장 관목할 만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오늘 한화 시스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좋아요. 호실적 발표합니다. 호실적 발표하는데 다른 종목들은 2022년이 유별나게 잘했기 때문에 좀 기저효과가 보이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021년에도 잘했기 때문에 크게 티가 안 날 뿐이에요. 그런데 호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듯이 지금 방산주 중에서도 제가 굵직굵직한 방산주들 다 살펴봤는데 수급은 최근은 아쉽습니다. 저저번주랑 저번주는 괜찮았는데 이번주는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독보적으로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들어오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들은 손절을 각오를 하고 접근해야 되지 나머지 방산주들은 그래도 올해 실적 향상 기대감, 향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사님 말씀대로 모아가는 관점이 중요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인 사태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정치 일세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성향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랍에미리트나 폴란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해간 방위 물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 추가 수출할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6세대 전투기랑 수송기를 개발해서 2050년까지 매출 40조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올해 폴란드랑 아랍에미리트부터 2차 수주가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대외적인 이슈를 체크해봤고 그들이 우리한테 받은 무기를 받고 나서 평이 좋았을 때는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이제 10의 계열 선행 실적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주가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것은 증권사들은 올해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고 일부 계약금이나 잔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 종목들은 은봉에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으로 좁혀볼까요? 우리 김성훈 이사님 올해 정책에 반하지 마라 그런 흐름에서 지금 방산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혹시 4분기 실적 선반영해서 주가 먼저 움직였던 거라면 이제는 앞으로 지금 질문드린 추가 수주만이 답이 될 텐데 올해 이런 성장에 대한 그냥 기대감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정말 유효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에 좀 베팅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좀 방향을 알려주세요. 네. 올해 지금 가계, 기업, 정부 이 3대 경제 주체 중에서 돈이 있는 주체가 어디 있을까요? 가계는 지금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하다못해 빅테크들 역시도 다 감원 열풍이 일고 있고요. 우리나라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하다못해 복사용지 아껴라라는 얘기를 농담 삼아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올 한해는 정부 지출의 수혜를 입는 산업 자체가 주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캐펙스 투자, 인프라 투자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가 있죠. 방산도 그중에 상당히 중심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경우에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는 훼손될 가능성이 낮고 또 하나 미국에서 노스로 그루번을 비롯해서 방산주들에 대해서 중립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방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동을 우리가 지금 공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동과 지금 미국과의 사이가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서 중동에 대한 수준의 모면이 덤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방산은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아갈 탑핵 누군가요? 네. 여러 가지 종목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방산주는 바스켓 전략으로 다 같이 가져가신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그 안에 탑핵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한 현대로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혹시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시나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가가 좀 빠져요. 27,700원까지 살짝 밀려 있거든요. 네. 현재 28,000원 아래에서는 꾸준하게 이게 비중을 절대로 한 번에 실으시면 안 되고요.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수라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이상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고가로. 네. 손재해가는 2만 5천 원으로 넉넉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대하자는 말씀에 자신감이 있으셨네요. 현대로템 4만 원까지 부자라는 전략입니다. 혹시 손열우 팀장님, 방산주 내 모아갈 종목 토픽이 있습니까? 제가 지식은 없어도 종목은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방산에서도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대장급 종목들은 모아가시면 되시지만 시청자분들께서 기대 수익률을 키울 수 있는 조금 작은 종목들 보면 인텔리안 테크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종목계로 말씀드리면 육상용, 항공용, 저개도 위성통신 안테나를 제조를 판매하고 있는데 어떤 항공기에 들어간 부품도 좀 납품을 하고 있어서 방산 중에서는 우주항공으로 좀 유심히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전차랑 K9 자주포, 장갑차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주항공 같은 게 좀 관심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입김도 좀 부족하지만 인텔리안 테크는 스페이스X 관련 관련적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고요. 최근에 유명한 단어가 있죠. 에로 배우라고. 그래서 마지막 우가 우주항공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 우주항공 관련 정책반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좀 이런 인공위성 사업에서 실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고 일단 실적 기준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발 수주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꾸준히 나올 것이고 주가 수익 비율 기준은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요. 오늘 방산 관련 종목들 중에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제외하고 대장급 종목들이 좀 수급이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외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도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기관의 수익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모아가면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6만 8천 원 잡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 목표가는 7만 5천 원 잡고 단기 스윙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스윙 알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토픽까지 들어봤습니다. 모아가자 방산에 대한 의견이 두 분이 좀 공감되어 형성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프로의 시선이 원문 쪽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급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새해 들어서 거의 3조 원 넘게 담아가다가 장중에 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지금 막판에는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300억 원 가깝게 사고 있거든요. 혹시 이 러브코레의 끝물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들면서 이 수급의 변동성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손팀장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연초 지금 3조 원 넘게 사는 외국인이 오늘 매도로 장중에 파는 모습이 포착이 됐단 말이죠. 러브콜과 관련돼서 오늘 팔았다가 다시 사는 이런 외국인의 변심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선 전형적인 외인의 좀 매매 자세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연초부터 3조가량 매수한 외국인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고 오늘도 오전에는 매도라지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외인이 오전에 팔고 오후에 샀던 사실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 거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외인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샀으니까 일부 줄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래도 오후장에는 전기전자, 운수장비랑 금융업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장을 내팽개칠 의도는 없어 보이고 그들도 그들 본능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만 마지막 여쭤봅니다. 김 의사님, 내일도 BOJ도 있고요. 지금 환율도 약간 좀 1240원 선에서 다시 올라가나 싶기도 합니다. 지수 계속 빠지고요. BOJ 이후에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는지 전망 좀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BOJ에서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YCC 상단을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에나가 다시금 강세로 간다는 것이고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것이고 환율 역시도 그러면 일단 시장이 우호적으로 돌아설 가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BOJ를 포함해서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은 바닥은 이번에 전반적인 섹터의 순환매로 바닥은 잡았다고 보시고 지금은 섹터와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300억 원 사는 외국인 종가까지 어느 정도 사들릴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이 아니라 종목에 대한 수급 연속성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마무리 짓겠습니다. HB 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리워드홀딩스 김성훈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